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기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이런 기호의 까매기 무늬를 배워볼 건데요. 보시면 첫 번째 코는 앞쪽에서 왼쪽으로, 두 번째 코는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두 번째 코에는 안뜨기 기호가 있으므로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 코를 앞으로 두시고요. 두 번째 코를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코는 겉뜨기로 떠주시고요. 자신의 도안에 맞게 떠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무늬대로 왼쪽으로 가 있는 무늬를 보실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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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